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조선의 일곱 번째 군주 세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조는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사실 일찍이 왕자 시절에 대군 시절에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세종을 보좌해서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세종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형님이었던 문종이 왕이 됐지만 문종이 병약해서 몸이 약해서 일찍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문종의 뒤를 이어서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문종이 어린 아들을 김종서와 황보인에게 부탁을 했죠. 자 사실 세조도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조카가 왕이 됐을 때 자신의 어떤 야망을 숨기고 몸을 낮췄죠. 하지만 김종서, 황보인 등은 왕의 삼촌들 그 중에서도 세조, 수양대군을 극히 경계를 했습니다. 사실 수양대군은 이 무렵부터 자기 측근 세력을 모으기 시작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한명해와 군남, 그 다음에 신숙주 등이 있습니다. 자 마침내 1453년 바로 계유정난이죠. 사실 이 계유정난은 육식갑자로 이 계유연에 일어난 변이다 이런 뜻이에요. 수양대군이 직접 김종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김종서 집에 찾아가서 철퇴로 김종서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린 조카를 위협을 해서 결국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영의정이자 이조판서이자 병조판서를 겸임하면서 실권을 쥐었죠. 나중에 결국 뭡니까? 조카인 단종의 선의로 조선의 일곱 번째 임금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세조의 반대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명백한 왕위의 찬탈인 것이죠. 자 그 뒤에 단종 보기 운동이 터지자 이걸 빌미삼아서 세조는 단종을 상왕에서 끌어내리고 영월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자 거기서 조카를 단종을 아주 비참하게 죽이게 되죠. 자 세조는 그러면 이렇게 당시에 유교윤리로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부당하게 사실상 왕위를 찬탈했는데 그러면 세조시대의 정치는 어땠을까요? 사실 세조시대는 많은 어떤 문물제도를 정비하고 나름 왕권을 튼튼히 한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조직계제를 실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손자였던 성종 때 완성이 됐습니다만 바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편찬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세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왕권을 안정시키고 문물제도를 정비하는 데 많은 족적을 남긴 이 세조 하지만 한평생 세조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바로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그 오명이었습니다. 자 이 세조는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개인사로 봤을 땐 참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평생 피부병에 시달렸다고 알려져 있죠. 또 아들 둘 정의왕의 사이에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이 모두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잃게 됩니다. 큰 아들이었던 도원군 의경세자죠. 이 의경세자가 이제 일찍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조의 뒤를 이어서 조선의 여덟 번째 임금이 된 예종마저도 세종마저도 사실은 재위기간이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20대 초반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실 비운의 권력자였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세조의 삶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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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